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원 화성에서 정조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속촌으로 다시 왔습니다 지난번에 사또 생일 잔치를 했었는데요 그 공연이 재밌었어요 그 공연 외에도 다른 공연이 있는데 추가로 넣어서 오늘은 색다르게 공연을 다 넣어서 의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곽 캠ông 한곽 캠ông 한곽 캠õ free pass admission discounted 40% for wearing hanbok. There's a jiseng house and I go in. The yard is decorated with beautiful flowers though they are not real. Today, I'm a king and look around the world outside of the palace. Today, there is a couple of beautiful white horses and I'm drawn to them like a magman. Riding this white horse in this king's costume seems to be a beautiful scene for my video but I just look at them as there's no one to be for me. Now, I enter the office building to see a comic fusion play Sato's birthday part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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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금두꺼비와 방금 수청을 낼라 시킨 10대 천연팀 그쵸? 아 진짜? 금두꺼비는 제가 속이 확실하게 돼요 야! 니가 정렬다 황성어! 이놈들의 꼴을 모하니 아직도 본인들의 죄를 모르는 듯 하구나 아 진짜? 지금부터 이놈들의 죄를 권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사도가 정렬 본인의 죄를 니우찍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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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알려주세요 한 번만 형방을 메우쳐라 네? 제가 맞는거죠? 모름지기 친정한 성인 분자라면 본인 부하의 아픔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하는 법 아유 그렇게 깊은 듯이 아유 형방 이게 다 내 탓이다 어! 억울하옵니다! 아! 억울하옵니다! 야! 3대요! 어우! 어우야! 자! 이제 사도는 죄를 니우치겠느냐? 아니요 안 되겠다! 사도가 죄를 니우치지 않는구나! 정령 사도가 죄를 니우칠 때까지! 이번엔 제가 드리겠습니다 형방을 한 번만 더 쳐보자! 오른쪽 엉덩이에 종기가 난다 아니 왼쪽이요 아 왼쪽이요? 네 왼쪽! 왼쪽! 2대요! 아우! 와 터졌다! 야! 마지막으로 먹겠다! 사도는 본인의 죄를 니우치겠느냐? 아니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얘 3대만 더 때리겠네! 야 이 싸이도! 안 되겠다! 사도가 정령 죄를 니우치지 않는구나! 이 사도가 정령 본인의 죄를 니우칠 때까지! 누구 칠까요? 사도! 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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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먹겠다! 사도는 죄를 니우치겠느냐? 아... 진짜... 사도가 죄를 니우쳤구나! 아니요! 판별을 내리겠다! 우울의 수령이라면 백성을 삼키고 바르게 다스려야 하거든 그간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고 이를 다시 뒷구멍으로 빼돌려 구길 용안을 누린 너의 죄를 아니었다! 죄송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형방의 오륜 재산을 몰수토록 하라! 이어! 몰수한 재산으로는 사도의 생일잔치가 아닌 백성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열도록 하라! 예! 이어! 아 이거 너무 힘드십니까? 다같이 놀아보세요 근경을 잃지 웰컴 투 조선 한중의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다같이 놀아보세요 훨씬 좋다 훨씬 더 좋다 다같이 놀아보세요 웰컴 투 조선 우리와 함께 다같이 놀아보세요 우리와 함께 백성들도 조선 거대한 멀쩡 gender 이 자리 역시 레벨지에 있는 사람은 어릴맛을 전용 중인 설치선치라 얘기하기로써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소? 그녀의 심리와 탈락을 전용 중인 설치 고성 진한 이 자리 역시 레벨지에 있는 사람은 어린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보셨소? 그녀의 심리와 탈락을 전용 중인 설치에 들어갑니다. 주의하, 이 자리의 자세히 대상은 인기상에 집중 です! 그녀와 시 disrupted 그녀와 시 disrupted 그녀와 시 activated 바로 이단선 그리고 이시다 그녀와 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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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